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79쪽입니다. 깔라빠로 나누멸을 했습니다. 깔라빠는 뭡니까? 덩어리로 된 것, 이런 말입니다. 이미 깔라빠 혹은 깔라빠의 물질이라는 경우는 많이 나타났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부터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을 가면 그죠. 마음이 항상 마음부수들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물질도 단독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항상 물이 지어 덩어리 상태로 일어나고 말하는데 이런 덩어리된 것을 깔라빠라고 부릅니다. 주로 물질의 깔라빠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청정도론이나 주스사 문에서는 정신의 깔라빠라는 조언도 많이 나타납니다. 심, 심소는 기본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깔라빠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만 청정도론이나 주스사 문에서는 정신의 깔라빠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정신의 깔라빠로 합니까? 우리 심, 심소는 함께 일어나죠. 그게 정신의 깔라빠로 합니까? 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물질도 뭡니까? 단독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신도 단독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심, 심소는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고 동일한 내산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그렇게 심소를 정했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물질도 우리 이때까지 28가지 물질을 고위성질을 갖고 이론적으로 분석했지만 현실적으로 물질은 뭡니까? 반드시 함께 무리지어서 깔라빠 상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깔라빠의 최소 단위는 아위리뽀과 즉,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것 순수한 파란소 영양소를 여덟 번째로 한 것 아까 이 세 가지를 동일하게 했죠. 그죠?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고요. 그 다음 아비랑마에서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21가지 깔라빠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얘기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업에서 생긴 깔라빠 그죠? 마음에서 생긴 깔라빠 온도에서 생긴 깔라빠 음식에서 생긴 깔라빠 요렇게 분류를 하고요. 다 합쳐보면 이 세상에는 21가지 깔라빠가 있다고 그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갑자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막 나오니까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건 있잖아요. 유치원 수준은 좀 넘었었고요. 국민학교 수준입니다. 내가 그러면 국민학생만으로 못한다는 지금 나는 어떻게 모욕주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알고보면 국민학교 수준입니다. 그래서 16번입니다. 80쪽입니다. 깔라빠의 정입니다. 21가지 물질의 깔라빠가 있으니 그들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고 같은 의지를 가지고 같이 존재한다. 깔라빠는 물질의 깔라빠는 요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만부수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죠. 여기서 앞에 두 가지 똑같은 다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고 그다음에 같은 의지처를 가지고 같이 존재한다. 이거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요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21가지 깔라빠가 되어있죠. 그렇게 업에서 생긴 깔라빠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아홉 가지입니다. 81쪽 해설에 보면 10설명했잖아요. 눈의 시번소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눈은 뭡니까? 열 가지 뭡니까? 열 가지 물질의 구조로 뭡니까? 고유성기를 가진 물질이 모여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시번소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깔라빠든지 일어나면 반드시 여덟 가지는 기본이죠. 여덟 가지는 뭡니까? 지수 화풍 색향미 영양소 11번째 했어요. 됐죠? 그죠? 기본 여덟 가지 요소가 뭡니까? 파른소 순수한 파른소 지수 화풍 색향미 영양소 지수 화풍 색향미 영양소 요 여덟 가지에다가 눈은 살아있어야 눈입니다. 그렇죠? 죽은 것은 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명금이 아닙니다. 한글로 풀면 생명기능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당연히 눈의 남색이 있어야 되겠죠. 뭡니까? 형색의 민감아 물질 요 여덟 개가 있으면 눈의 시번소로 합니다. 귀도 똑같이 해서 귀의 시번소 코의 시번소 혀의 시번소 몸의 시번소 그 다음 우리 존재 생명체는 뭡니까? 특히 우리 요깨에서 하는 존재는 뭡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시번소 이건 뭡니까? 똑같이 해서 생명기능과 여성의 물질이 들어가면 여성의 시번소고요. 남성이 들어가면 남성의 시번소고요. 토대의 시번소입니다. 토대는 뭡니까? 심장토대입니다. 똑같이 생명기능이 들어가야 되고 심장토대를 넣으면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아있으면 명근이 있습니다. 생명기능의 구원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덟까지 분리할 수 없는 것에다가 생명기능을 보태면 생명기능의 구원소입니다. 특히 이거는 뭡니까? 우리 우상유정천의 우상유정천의 존재는 뭡니까? 명근의 구원소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존재할 수 있는 업에서 생긴 갈락과는 전체가 9가지입니다. 이거는 청림도론부터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해서 팔십이 쪽에 보면 마음에서 생긴 갈락과는 6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생긴 것은 기본적으로 순수한 파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의 암시의 구원소입니다. 8가지 순수한 파는소에다가 몸의 암시가 들어가면 몸의 암시의 구원소가 되고요. 말의 암시는 시분소가 됩니다. 어머 왜 시분소지요? 말의 암시가 들어가면 말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소리가 있어야죠. 그죠? 와 영리한다. 영리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너무나 당연해요. 그렇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학교 수준입니다. 이해하면 국민학교 수준이고요. 모르는 데는 모르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벼운 등의 12원소입니다. 여름까지 가벼운 부드러움이 적합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가벼운 부드러움이 적합하면 반드시 함께 일어납니다. 되죠? 이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설을 한다. 그죠? 상매에 들었다. 이러면 몸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적합해지죠? 그렇게 하면 이게 됩니다. 그 다음 암시와 가벼운 등의 12원소가 있습니다. 몸의 암시와 세 가지 가벼운 등이 있어 뭡니까? 이건 몸의 암시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죠? 몸이 뭡니까? 가벼운 부드러워지고 적합해지면 이것은 뭡니까? 이 몸으로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말했고요. 우리 무용수들이 있잖아요. 잘 훈련돼서 그죠? 가벼고 부드러워지고 적합한 도로에서 막 춤을 추면 이것은 뭡니까? 그죠? 그 가벼운 등의 12원소를 할 수 있겠죠? 아닌가요? 네. 그렇겠죠? 그죠? 그럼 소리와 가벼운 등의 12원소 이건 뭡니까? 누구를 생각하면 됩니까? 아이돌 맞죠? 그죠? 뭐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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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수들은 노래는 안 하죠? 그죠? 아이돌들은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죠? 예. 그때 부챙민이 옛날에 한국에서 아이돌들이 나올 줄을 알고 이것을 제가 뭡니까? 그래서 그죠? 마음에서 생긴 깔라빠 했고요. 그 다음 온도에서 생긴 깔라빠입니다. 그래서 온도에서 생긴 깔라빠는 네 가지로 봅니다. 순수한 파른소 소리의 구원소 그 다음에 가벼운 등의 11원소 소리와 가벼운 등의 12원소 그죠? 갑자기 넘어갔어요? 갑자기 아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안과 밖의 깔라빠였어요. 먼저 보겠습니다. 84쪽 한번 보십시오. 84쪽 이 중에서 순수한 파른소와 소리의 구원소는 소리의 구원소라는 온도에서 생긴 두 가지 깔라빠는 밖에서도 발견된다. 나머지는 모두 안에서 발견된다. 안에서 발견된다는 뭡니까? 살아있는 생명차를 발견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수와 풍 생양명 영양소는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이고 거기다가 뭡니까? 우전은 뺑뺑 하는 소리도 있다고 하죠. 그죠? 그 소리까지 있으면 소리의 구원소 그래서 우전물에는 두 가지 깔라빠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되죠? 우전선 이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밖에서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무정물은 두 가지로 그죠? 두 가지 뭡니까? 우리 이죠? 갈라빠의 형태로 존재한다. 순수한 파른소와 소리의 구원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안에도 있고요. 그 다음 온도에서 뭡니까? 가벼운 등의 12원소 그죠? 그렇죠? 온도가 적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적합해지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소리와 가벼운 등의 12원소 뭐 이것도 그죠? 네. 그 저 아이돌 이야기하다가 그런 되는 종 이런 거는 소리들어간 거는 다 아이돌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에서 생긴 갈라빠입니다. 순수한 파른소 가벼운 등의 12원소 됐죠? 순수한 파른소 가벼운 등의 12원소 뭡니까? 음식을 적당하게 잘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적합해지죠? 뭐 아닌데 나는 음식을 잔뜩 움직이고 이거하고 정반대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적당하게 음식을 소체하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질까 봐야겠습니다. 요렇게 우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쪽 22번에서 결론입니다. 요약입니다. 흑과 마음과 온도와 음색에서 생긴 물질의 갈라빠는 각각 9가지 6가지 4가지 2가지로 모두 21가지다. 되죠? 흑옹은 갈라빠들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고 14가지 특징을 드러낸 것이므로 그들의 갈라빠들의 갈라빠들의 구성무소가 아니라고 제자들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을 뜨는거죠. 흑옹의 방대는 한번 보겠습니다. 77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서 불교에서 흑옹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77쪽에 보면 위에서 부터 둘 넷 다섯째 줄 있죠? 그죠? 둘 넷째 줄입니다. 흑옹의 요소는 네 가지 요인으로 생긴 물질의 물이 덜 사이의 흙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것도 네 가지 요인으로 파생적으로 생긴 것으로 간종한다. 되죠? 그죠? 그렇게 흑옹의 흑옹은 뭡니까 이 물질을 서로 환정짓는 요소로서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나타난다고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78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 가보면 18가지 업에서 생긴 물질을 해서 78쪽으로 갑니다. 허옹이 들어 있죠? 15가지 마음에서 생긴 물질 그거도 맨뒤에 허옹이 들어 있죠? 13가지 온도에서 생긴 물질도 맨뒤에 허옹이 들어 있죠? 12가지 음식에서 생긴 물질도 맨뒤에 허옹이 들어 있죠? 네. 흑옹이 추산물질을 해 놓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여기에다가 넣습니까? 네. 허공은 4가지 요인으로 생긴 물질의 물이 덜 사이에 텅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죠? 우리 지수, 화풍, 세약, 명, 소 이게 먼저 있으면 거기에 항상 이걸 구분하는 텅이 있잖아요. 한 가지 경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든 물질의 물이 갈라 등에서는 반드시 흑옹이 흑옹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한번 체크해 가지고 다음에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가니까 이상하죠? 그죠? 당황스럽죠? 제가 이런 적이 없잖아요. 약속이 점점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84쪽 재료입니다. 이 중에서 순수한 파란소와 소래의 붕은소라는 온도에서 생긴 두 가지 갈라파는 밖에서도 당연히 안에 나머지는 모두 안에서발된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 바퀴라는 무기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